전망과 전략 관련된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지난주에는 시장이 급락했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회복을 보이는 이런 시장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가 전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급락이 한 번 나왔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도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 물론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 지표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이슈고 변이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와 함께하자라는 인식이 커졌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급등 쫙쫙 급락 쫙쫙 이렇게 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약간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전략 전략 종목 전략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중소형주예요.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부분에 키 맞추기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상대적인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저감에서 유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섹터인데 이번 주에 또 강했던 섹터가 뭐죠? IT 부품 엄청 강했죠.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저도 지난주에 실제로 봤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 디자인도 확실히 예쁘고 접었을 때 두께. 두껍죠 물론 두껍지만 예전보다는 거부감이 많이 줄었고 화면 펼쳤을 때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영화든 유튜브든 동영상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 안 들고 다님도 되죠. 폴더블 스마트폰 하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지금 엄청 잘 팔렸죠.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일주일 만에 거의 100만 대 가까이. 굉장한 흥행입니다. 글로벌 판매 본격화되면 엄청 팔릴 것 같아요.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기업이 주도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다 먹은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90%, 폴더블 시장의 90%는 삼성전자예요. 완전히 시장 선두 주자예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그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번 주에 힌지 공급 업체, 접는 부분이죠. 경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KH 바테가 엄청 좋았고요. BH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IT 부품주,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다 강세 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막 판매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전 예약에 판매가 좋았고 이게 실질적인 성과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도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또 항상 부족하고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 아쉬움 저와 함께 풀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지금 바로 답장 드립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제 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방에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 가져가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